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건대입니다 네 건대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대형 인형 있는 기계에 또 다른 대형들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꼬부기를 일단 테스트 한번 꼬부기를 꼬부기가 너무 서있네요 이거 뒤집어? 근데 머리가 잡혀? 몰라 해봐야 될 것 같아 어?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만원만 넣어볼까요? 딴 것 다 뽑아보자 만원만 한번 넣어볼게요 뒤집으면 나올 것 같긴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대형 인형들은 한 번도 안해봤어 대형 인형을 안해보니까 뽑기 대형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갔다 딱 머리만 한번 산발이 돌려주시고 두 개 하나 딱 되게 각이 안 나오네요 응 아니면 겨드랑이 껴서 한번 해봐야 될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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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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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안 넘어가네 아까워 이전나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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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벽에 붙었다 아! 잘못 들어갔다 그럼 다리 한번 잡아주면 되지 아 그렇구나 똑똑 안될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요? 이렇게 한번 잡아서 뻔해지고 잘못 잡았어 다시 한번 야 저거 각이 안 나오는데 아니면 오빠 저 꼬리랑 다리 하나 잡을까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오오오오 아 너무 좋았다 일곱 번 남았고요 어 어 이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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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머리 공룡해서 뒤집기로 한번 해볼게요 응 직계 위치가 안 나와서 어 됐다 어 머리만 아 오케이 잘 잡았다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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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안되겠네 다리라 다리 한번 잡아볼까 얘 어떻게 잡아야 돼 탑이 너무 없어서 안 나오나 탑을 하나 깔았어야 됐나 근데 깔 일이 너무 커가지고 인형들이 왜 거기 잡아? 다리 잡아주는 거 아니야? 다리 잡았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다리 잡겠 팔 잡잖아 어 더 괜찮아졌다 다리? 꼬리랑 다리 여기?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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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잘 들어갔는데 눈을 들어갔다 제발 뒤집어 주세요 야 나왔다 나왔죠 나왔다 나왔다 비드 이제 포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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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뽑아보긴 했는데 그게 비방용이었어가지고 보통 받고 있어 음 영상으로 못 보여드렸네요 얘 어떻게 잡아야 돼? 얘를 들어볼까? 어? 얘는 좀 다르게 생겼다? 아닌가? 아 또가 생긴 거구나 또가 생긴 거구나 음 사이를 빡세게 아이아잇 근데 얘가 제일 정보 아닌가? 얘? 아님 이상해씨 좀 뽑아보자 아 이상해씨 이거? 어 이거 어디 뽑아야돼? 근데 예? 아 안 들리겠지? 몰라 해봐야 알지 예 안 들리네 어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애 아 이거 되겠다 포프린 되겠다 아 되겠어? 박 나올 거 같은데 이제 오오 과연 어 잘 죽었다 끝에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예 만원이 뽑았긴 했는데 뭔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얘 잡아도 탑이 없어 오빠 그렇지 디딕기가 안 되잖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건대 마지막 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까부까부 까부까부 귀여워 내가 좋아하던 꼬부기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저도 귀엽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댓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댓네 사실 이 영상에 쓸지 모르겠는데 데댓네 약간 비방용인거였던요 지금 네 일단 한 번 샤발이 해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데댓네 가자 데댓네 집게는 여기 기계는 토이지팝인데 토이지팝 이거 고무줄이 세 개가 다 끼워져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대댓네 저 이렇게 잡아준답니다 어 어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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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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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밀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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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쪽으로 가서 야 왔다 대박 야 시간이 다 됐어 비방용이 아닐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뒤에 있는 건 안죠? 힘들겠고 얘 꺼내 아니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좋은데 예예예 응 다리 걸어서 한번 끌어와야 돼 얼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배 찍어버리기 컷 한번 꺼내야 되거든요 오케이 어? 다 섰는데 어 어디 잡아야 될까? 한번 일단 잡아서 눕히든가 해야지 뭐 어떻게 오케이 어? 조금 누웠다 머리 잡아야 되거든요 포인트는 타고 내려가면서 될까? 어 모르지 해다 해봐야지 타고 내려가라 제발 제발 아 공기 잡았다 일단 더 눕혀야 되는데 좀 더 우리 쪽으로 들어가 어 안 가려버리려고 어 괜찮아 괜찮아 한번 눕히고 어 간다 간다 어 졸기네 근데 뽑을 수 있겠다 표정이 직계 위치 좀 바꿔주고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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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 회전해가지고 여기 여기 있다 더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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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아 저 더듬이가 저게 어떻게 걸리니 아니 아까도 그렇게 걸려서 나왔어 더듬이 그래? 아닌가? 아닌 말고 눈 찍어서 나왔는데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눈을 찍어볼까? 어? 어? 잘 잡았나? 아니 이렇게 힘은 엄청 센 거 같아 지금 들어가니까 들어주던데 안 들어주네 몸? 몸? 응 타고 내려가면서 몸? 응 아 잘못 잡았어 3번 남았거든요 3번 아 얘를 근데 치워야지 다른 애들을 뽑는데 얘는 일단 놔두고 다른 애들을 잡는다고? 잡을 수 있어? 아니 얘를 뭐 일단 치워야지 뭐 다른 애들을 시도를 해 보든가 하는데 내가 너무 딱 정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 마리 뽑은 거고 만족해야겠다 같이 아니야 만족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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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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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간다 아니야 대박 이거 한 마리를 뽑는 걸로 가죠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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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소거 처리하면 되지 네네 음소거 처리 안 해도 돼요 저는 인간적인 모습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뭐 한 마리 할 수도 있죠 하다가 아 네 알았어요 처음만 더 넣어볼게 처음만 더 넣어볼게 어 오케이 어 이거 해보자 탑이 없어도 나오네요 탑이 없어도 나오네요 탑이가oriented 내 아까처럼 탑이가 consistently 탑이가 들어오는 attributes 탑이 없어도 탑이가 volume 란은 내도 내가 그러름대 여기서는 상 primitive te4 연우기 어디까지 되니? 네 요건이 힘이 안 들어간다. 몸을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나 내 생각엔 귀 한 번 더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한다? 아 잘한번 더. 지금 이제 몸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해봐 해봐. 아니네 안 들어가네. 아우 너무 짜부됐다 여기가. 아니면 그 구멍 사이에 한 번 더 넣어봐 그냥. 아 만 원만 해볼까?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거 가져올까? 그래도. 만 원더? 여기서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멸망당할 것 같은데 느낌이. 나도. 일단 얘를 꺼내? 네또? 네또까? 어 네뜨고. 뒤에 있는 한 번 해봐. 좀 앞으로 가져와줬으면 좋겠다. 대단해. 안녕? 내 상담. 어! 어! 변담인 줄 알았어. 아이 뭘. 아우 씨. 아마추어처럼 그러지마. 얘를 일단 눌러서 저희 쪽으로 오게 할게요. 오케이. 음. 어?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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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하나 왔다 왔다. 그다음에 다리 쪽을 잡아서 최대한. 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 있는 거 차라리 얘 앞에 있기에 더 희망이 있겠다. 아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벽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어 벽 쪽으로 붙인 거야 이게? 들어가 보면 안 돼? 어 그냥. 이렇게? 어. 좀 괜찮았잖아. 어 좋아좋아좋아. 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아 제발 걷다간다. 엔들 많이 뽑아가자. 오케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잘 들어갔는데. 어. 간다 간다. 뒤집어 주기만. 야. 하하하하. 대박 대박. 대댓네. 하하하하. 대박 대박. 이거 한 번 들어 볼까요? 밑에 있는 애. 몸 다리 두 개 이렇게 있는 애. 대박 사건. 어? 들어 질려나 모르겠네요. 얘는 안 삐치네요.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애라 쩔 뒤에 있는 애가 제일 가능성 있어. 얘. 오케이. 하도 뒤에 있어가지고 얘는. 근데 이거 들어주긴 할 것 같아. 어 들어줄 거 할 것 같아. 하아. 하아. 으취아. 어 대박 대박. 거나 쟤다. 얘야? 아 근데. 세번 남았거든요. 쟤까지 뽑으려면 너무 많이 걸리던데. 쟤를 뚫으려면. 얘를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 해봅시다. 얘 해고 안되면.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이상. 아이고 더 박혔어. 하하하하. 말하자마자. 자 랜덤. 하하하하. 아까 랜덤 터졌지만. 또 랜덤 터졌지. 누가 압니까? 어 어디 잡아요? 어? 공주. 좀 더 뒤로 들어가야지. 마지막. 마지막 기회인데. 아마 요건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개 뽑았지? 하나. 오. 하나. 둘. 셋. 넷. 넷. 진짜? 마지막. 네개. 네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헤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때네. 여기까지 할게요. 넌. 헤헤. 부끄부끄. 자. 저희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얼마씩만 눌러주세요. ast.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